천 개의 밤 어제의 달 언젠가의 그 밤을 만나는 스물 네 개의 이야기 밤은 때로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. 혼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맛보는 기분은 그때그때 다르다. 어느 때는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미래의 나쁜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. 또 어느 때는 혼자서 어디까지나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묘하게 기운이 난다. 아무리 밝다고 해도 밤은 밤이다. 어두움이 곧 밤은 아니다. 밝은 밤 속에서도 언젠가 사람은 반드시 알아차린다.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하는 밤이 기묘한 힘을 안다.